오후가 돼 지금도 공기가 무척 차갑습니다. 찬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중부지방에서는 체감 온도가 영하권인 곳도 있습니다. 또 저녁까지 충청과 호남 지방에서는 약하게 눈이 내리거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더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대구는 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부터 밤 사이 서쪽 지방에서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서쪽 곳곳에서는 비나 눈이 살짝 지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방은 메마른 가운데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춘천 영하 6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도 서울이 2도, 광주 9도, 대구 7도에 머물겠습니다. 모레는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